보 wedang 뭐지 방뿔 ис하 호호 배도님 그만 뒹굔거리라는데요 어떻게 이게 배akter님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오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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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trump them org i was perfect 1출 god wait you're level 5 비방維TER Keys 18 has a purple weapon though bro it's so stupid he just stood out a purple weapon i don't have it okay all getting third party ah i was so close why did i try to fight I saw it! I saw it! The item was there, but I had too much food! Stop crafting food! Stop crafting food! What? It didn't come out! It didn't come out! It didn't come out! I said.. No, I need to hear someone! I can't hear someone noise. He is a man of origin. No! I can't hear anyone!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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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당겨. i wish i had actual food instead of whatever the fuck this is lemon.然後 про mundon orange 지금? 뭐? 그는 30분이 없나? 나 여자친구는 한테 비코 할 때 땡땡한 뭐해? 이렇게 보내는데 남자친구는 한테 비코 보낼 때 뭐해? 뭐해? 누굴 차만 보내네. 뭐해? 방금 전에 디쿠버 늘면서 느꼈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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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정신을 감사드립니다. 그 친구가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. 아니요, 이 영상이 끝나고, 감사합니다. 누가 원하는지, 지금 제가 직접 만나요. 지금 이 영상이 있을 때, 여기요. 여기요. 이 영상이 생활할 때, 일요일 오후. 다음 날. 다음 날. 방탄소년단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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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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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은 oh no okay, 난. 난. 네. please stop it. 왜? 이곳에서 웨터가 있어? 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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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언어를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 있잖아요. 인삿말부터 배워야 돼. 호무셈 님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? 선생님. 호무셈 인사할 때.. 호호. 호호호.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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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할 때 잘가할 때 5 야っ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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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는 사람이 없어도 대회를 이슈물 옹이 하야마나 찬 Hein 바로 뽑을 거야 뭐 김 킴 뿅 콜을 제가 이렇게 뻑을까 아겠어 어 아 아아 어허허헣 살려주세요 그니까... 혹시... 에 뭐.. 아 당신은... 불쌍해 좀 그만 나가 뭔... 개근상 찍겠네 뭐 공무원이야 개근상 찍어서 당신 나올 때까지 나가려고 아 미치겠네 저... 전 나갈 일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뭐... 뭐냐 유튜브 올릴 거리가 없어서 안 올라 안 갔다면서 다음엔 나오겠네 나와??? 첫번째 랩버지 이펙트는 이펙트는 이것은 이펙트는 이 바이든을 응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윌 mare 힘들겠지 노! 왕쥬 맏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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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 보셔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